첫 소식입니다. 마시새우, 즐기새우, 어서오새우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슬로건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조선시대 새우젓 장터로 유명했던 마포나루의 옛 모습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행사인데요. 이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펼쳐집니다.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맛있는 음식과 판매 장터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축제에 앞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오는 20일에서 22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수변 무대까지 사또행차 퍼레이드로 시작하는 축제는 황포돛배 입항제연, 마포나루 장터 개장식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담극이,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착한 콘서트 등이 1일차를 꾸밉니다. 2일차는 마포구민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김웅국, 조원희와 함께하는 어린이 축구놀이, 노래하는 대한민국 등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은 국민의 날 기념실, TBS EFM 손태진의 스윗 랑대부 등이 이어지며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가 마무리됩니다. 이 기간 레드포차 무대공연, 다채로운 체험 장터 등이 있으며 이때 먹거리 장터는 일회용품을 뺄 계획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